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3일이고요. 우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서는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또 후쿠시마 괴담, 이거 민주당이 선동을 해서 혈세 1조 6천억을 낭비하게 됐다. 대국민 사과하라, 가만두지 않겠다, 민주당 박살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다, 김민석이가 주장을 했는데요.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도망갔다고 합니다. 계엄령에 벌벌 떨고 있는 김민석,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생각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왜 계엄령 준비서를 버틸일까요? 결국 대통령 탄핵, 조기하야 저자들의 목표겠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혈세 1조 6천억이 투입이 됐다. 대국민 사과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야당을 겨냥해서 8월 24일은 후쿠시마 괴담 방류 1년 되는 날이다라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혜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43곳으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만 9천 6백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 쓸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라면서 괴담의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만 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결과 5만 건은 외면하고 안정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면서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 분열하는 괴담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믿어준 국민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으로 안전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뻘소리를 하죠.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과 좌파와 좌파 단체들 좌파 정당들 그냥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겁니다. 괴담 가짜뉴스 뿌려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개염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김민석.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다. 근거에 대해서는 꼭 문의를 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김민석이가 개엄령 빌드업 논란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내가 경고한 거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니 무슨 개엄령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엄령이 준비되고 있다. 걸리니까 이거 개엄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경고한 것뿐이다? 웃기지도 않죠. S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기가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8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공격하면서 국방장관의 교체,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개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지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전쟁을 유도를 합니까? 아니, 핵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김정은한테는 낙익소리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유발을 시키고 있다. 아휴, 참. 이런 애들이 북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개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면서 개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개엄령 준비도 아니고 개엄령 준비 시도라고 뺑뺑 도망갈 국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말이고 망언이다. 안보 사항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문제는 을지자유 방패 연습과 관련해서 당부한 거고 반국가 세력들이 있으면 당연히 항전 의지를 다져야 되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개엄이 선포돼도 현재 민주당이 170석이 있고요. 야당이 192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개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개엄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민석, 내가 법리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암약에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지금 계속 간첩이 잡히고 있잖아요. 주사파, 간첩에 대해서 김민석이는 하기에 뭐 김민석이 입장에서는 갸들이 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겠죠.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되었건 개엄령에 벌벌 떨고 있나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런 자들 개엄령 발동해가지고 싹 다 잡아서 군사재판에서 박살을 내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반국가 세력들 다 속가내고 주사파 속가내고 북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부글부글 끓습니다. 좋은 소식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짜리.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같은 패건은 제1동포들에게 자금신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야구는 위대합니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에도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야구공 1,000개를 교토국제고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후원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요. 최준영 기아 타이거즈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또 기아 타이거즈도 앞으로 야구용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2대1로 승리를 했죠. 이거 대단한 경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승 진출에 대해서 응원을 하니까 또 우승을 해버린 거죠. 그동안 반일 프레임, 사쿠선은 일본과 우리를 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좌파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극일 플러스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발전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과연 국익을 위해서 또 세계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게 옳은 방향일지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매국노는 대한민국의 국제관계, 국제관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그리고 지금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 다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한미동맹, 한일관계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진짜 매국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 괴담 만들어내는 세력들, 1조 6천억을 손실하게 만든 세력들, 그 자들이 매국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